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1기상 1장에서 2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유언과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다윗은 제사장 사독을 통해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셋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먼저 합니다. 넷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적 유언에 이어 정치적 유언을 합니다. 다섯째, 솔로몬은 그의 정치 초반 3년 동안 다윗의 정치적 유언을 모두 실행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1기상 1장에서 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12일 열한기상 1장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합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애는 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창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젠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당 앞에 들어가서 아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순애녀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인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를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제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우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우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우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불납한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업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업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열한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레 아들 아부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조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꾼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왁계로 말미아무미니이다 이제 내가 한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근데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근데 순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류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위세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보나야를 보내며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수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우와의 괴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혼란을 받을 때 너도 혼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우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우와께서 신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여우와에게 들리며 그가 여우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여우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우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래여 이르되 여우와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여우와의 까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우와께서 여우와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미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요다 군사령관 예레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우와께로 말미압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처죽임해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위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아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를 내가 어찌하여 요아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요아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요아 앞에서 견고의 서리라 하고 요아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오늘 우리는 열한기상 1장에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70년을 마감하며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지키라는 신앙적 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정치적 유언을 합니다 첫째는 요압과 시무이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즉 두 명 다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라는 것입니다 스무 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그의 정치 초반 3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실행하면서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모세의 유언이 여우수와의 비전이 되었듯이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의 비전이 되어 제사장 나라의 길 즉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의 평화가 있는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유언과 비전은 오직 성경 한 권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보면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emb 모 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